안녕하세요. 오늘은 빠밤빰 이걸 할건데요. 제가 뽑기에서 봤어요. 이거 하는건데 이거를 이게 피카츄 3개가 되어있는게 있거든요. 피카츄 3개가 되어있는걸 타면 이 약간을 먹을 수 있죠. 아 먹고싶어 제가 이미 뭐 먹었거든요. 이제 시작! 아 아깝다. 피카츄 나올수있어 네 계속하고있습니다. 피카츄 야까 네 장난이구요. 아 맛있어. 달콤함 이번엔 야까 ASMR 를 하겠습니다. 들어 보세요. 맛있어. 음 맛있어. 마이크 마이크가 없어서 먹방 하하하하하하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되게 맛있어. 삐리삐리삐리삐리 나는 이종로봇 윤수와 젠가 친구들에서 많이 나오는 이종로봇이다. 삐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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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먹을거야 이 야까는 내거야 피카츄 다음은 먹게를 주지 하하하하 이종로봇 딱히 야까를 뺏어놨어요 야악 이걸 피카츄 나오면 헛망이 피카츄 야! 야까 이렇게 야까 맛있어 점점 더 작아지는 야까 ASMR 먹방 일치기 해보시죠 맛있어 내 최고에요 되게 맛있어 와 음 음 야까로 야까로 여러분과 함께 야까로 먹으니 즐겁군요 이 영상은 야까로 먹을때 보는거입니다 음 저 지금 짱 되게 많이 나요 되게 맛있어 할거 같다는데 이거 짱이에요 와 이 정도 내 것도 줘야지 이 나쁜 놈 이 아 이종로봇은 계속 떼었다고 한다 나는 이종로봇의 멱살 잡았다 연수 승리 네 네 오늘은 이거랑 이종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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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종로봇